우리 위로 모시겠습니다 2014년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소민 5팀을 모셨고요 자 오늘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했을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5팀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승한 팀은 양파보우팀 와 정말 너무 무한되셨네요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예쁨 문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선상진생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우먼루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액젓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넷공부방에서 금성침대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최고의 후자 상품팀의 이승도 중전으로 다음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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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신 불러나는 저 그만 너는